안녕하세요 오늘은 알고 계시면 어려울 때 힘이 되는 좋은 정보를 하나 공유하려고 합니다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요즘인데요 누인 10명 중 한 명이 치매 환자일 정도로 치매는 심각한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강서구청 사거리 경양교회 옆에 강서구 치매안심센터가 있는데요 이곳에서 치매검진 상담 가족지원 등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지판을 따라오시면 주차장이 있구요 경양교회 선교관 건물 3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이러한 치매안심센터는 2017년 치매 국가 책임제가 시행되며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 256개소가 설치되었는데요 그 중 강서 치매안심센터가 올해 전국 최초로 대통령상을 수상하였답니다 치매 예방할 수 있답니다 생활 속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아요 검사 후 치매가 의심되시면 전문의의 진료를 무료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와서 새로운 기기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무너진 신체 밸런스의 주요 원인이 보행에서 온다고 합니다 이 기기는 보행평가를 통한 치매선별검사를 할 수 있는 기기라고 합니다 이번엔 로봇 보미를 이용한 가족분들 수업입니다 또 다른 강의실에서는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줌을 이용한 화상 수업을 진행하고 계셨는데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하셨을 뿐 아니라 서로 소통하며 잘 따라서 하고 계시네요 치매 진단을 받으신 어르신들은 센터에 오시면 노란색 조끼를 착용하시고 활동을 하시는데요 센터 이탈시 경보음이 울리도록 장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센터 이탈시 경보를 통해 민기의 가치에 오시면 됩니다 센터 이탈시 경보음이 울리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이탈시 경보음을 확인하 serio 센터 이탈시 경보로 지역을 시작합니다 이준 Edge는 저는 그 스텝 reject 로봇 보면서 왼쪽을 확실합니다 센터 이탈시 경보음이 울리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이탈시 경보음이 울리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이탈시 경보우기 NSG 자세히 아프다시 경보음을 통해 그림이 doc자 센터 이탈시 경보음이 울리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이탈시 경보음은 매우 이용하는 경우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과 마침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치매안심센터에서 상담 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카카오톡 SNS도 많이 활용해 보세요